대세 프로듀서 겸 래퍼 지코가 콘서트 티켓 오픈 직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솔로 파워를 입증했다. 8월 10일 2과 12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 공원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 장에서 열리는 지코의 첫 단독 콘서트 zico he ng of the jungle 투어 in seo l 지코 king of the jungle 투어 in 서울 위 티켓. 예매가 지난 16일 오후 8시 s24를 통해 단독 오픈한 가운데 초고속 매진됐다. king of the jungle 은 지코가 2011년 데뷔 이후 약 7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단독 콘서트로 일반 예매 티켓 오픈에 앞서 진행된 팬클럽 선예매 역시 오픈과 동시 애치열한 티켓팅 경쟁을 보여줘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한 바 있다. 이번 공연은 지코가 공연 타이틀 및 콘셉트 기획 등 콘서트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. 블락비의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지코의 음악적 기량과 진면물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. 특히 블락비 콘서트와는 또 다른 맥 역의 다채로운 무대와 지코만의 음악과 감성으로 가득 채 온 공연을 선사할 것을 예고해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. 한편 지코는 king of the jungle 2. 위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9월 및 10월의 월드투어를 펼칠 예정이며 현재 스페셜 싱글 발매를 앞두고 있다. 다 YTN 스타 강내리 기자 nrk골뱅이 ytnplio s.co.kr 사진 제공는 세븐시